I promise that you'll never find another like me I know that I'm a handful baby I know I never think before 힘들 때도 정말 많았고 꿈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는데 I know that I would say go on the phone I never leave well enough alone 방바우 설렘의 데뷔 그룹 클래시의 멤버 7인이 확정이 됐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따로 꿈 같기도 했고 그냥 굉장히 행복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신 만큼 저도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시 형사입니다 내일 클래시의 여행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잘래요 여러분 짠! 짠! 크롱키버 사로 카드가 있어요 저한테 그냥 사로를 좀 부를 줄 알거든요 신기하시죠? 골파리야! 아니에요 내일 과연 무슨 일들이 펼쳐질지 너무 기대돼요 저희 촬영 많이 기대해주세요 바이 렛츠고 떠나요 둘이서 우와 놀러간다 우리 어디 가지 오늘? 신나게 춤을 추다가 신나게 춤을 추다가 꼭 오늘 인천공항에 갔으면 좋겠어 인천공항에 나는 무조건 오늘 비행기에서 할 거야 비행기요? 언니 그럼 여권 챙겨왔어요? 여권? 아니 뒷내로 갈 거야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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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전벨트 했나요? 네 네 자 그럼 출발합시다 렛츠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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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클라시 되고 나서 처음으로 찍는 우리만의 예능이잖아 네 어때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꿈같아요 지금 나도 왜냐면 난 아직도 방설 거기 머물어 있는 거 같아요 나도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거 같아요 진짜로 나 진짜 어디 갈까 나 진짜 너무 궁금해 나 너무 궁금해 나 너무 궁금해 속촌인가? 파주 우리 집 가나? 하하하 강루 갑자기 군대로 끌려갈 수도 있어 갑자기? 안 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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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원이가 진짜 좋아해 내가 끝내주겠어 아니 난 좀 이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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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약간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점점 시골로 가는 거 같은 건 기분 탓인가? 점점 이제 건물들이 없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등장 타이틀 도착 도착 도착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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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야? 우와 나 못 들어가겠어 너무 설레서 나도 연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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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데? 짱이야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우와! 야 나 너무 행복해!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이런 데 차인가 봐 대박이다! 와 여러분 개국이에요! 맞아 이틀 동안 아주 모든 걸 하고 갑시다 그동안 쌓였던 한을 풀고 가요 가자!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십니까 아 아 오케이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야! 방과 후 설렘이 빼먹은 수업이 있다고 들었어요 빼먹은 수업이 있다고 들었어요 하유? 헛나는 연예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 실전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뭐야? 아이고 야 출발! 리프트! 아 잠깐만 아악! 나 안 와! 아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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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네 파이팅! 저 저만 내려오는 거 맞죠? 파이팅!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네? 지금 시간이 몇 시에요? 면접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둘 사람이 계시는 거예요? 너무 늦게 오셨네 아니 선생님을 기다리게 해도 되는 거예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통톤으로 하지 말고 본인 목소리로 다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시의 맞언니이자 가장 귀여운 형사입니다 네 우리 형사씨 왜 늦었어요? 아름다운 미모를 가꾸느라 늦었습니다 미모는 미리 준비가 돼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어제부터 준비가 돼있었어요 배울 점이 많습니다 내 얼굴 중에 가장 예쁜 곳을 손가락으로 가르쳐주세요 하나 둘 셋 명영설은 완벽하다 팀 내 비주얼은 몇 일까요? 1위입니다 잉크 귀엽죠? 귀엽죠? 자 똥 만나는 카레 카레 만나는 똥 네? 하나 둘 셋 둘 중에 하나 먹어야 된다면 하나 둘 셋 똥을 먹을 수는 없지 않아요? 정답이에요 네 자 여당 야당 하나 둘 셋 어머 이건 좀 패스하겠습니다 저 이거 어머 이재명 홍준표 하나 둘 셋 어머 이재명 윤석열 코멘트 하겠습니다 코도당이라고 대답했어야죠 코도당입니다 분당이나 승구리당당도 있었죠 승구리 어 네 마이너스 요인인 거 아셔야 돼요 네 자 지금 주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이거 소문 다 났어요 그거 지금 어때요? 저 지금 망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몇 프로에요? 10이요 저보단 안 돼요 조심해요 우리 연예인들은 그냥 개미처럼 일하는 게 짱입니다 네 투자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네 자 이제 나가보세요 재밌죠 재미없는데요 아우 튕기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우 다 보이는구나 아우 다 보이는구나 다음은 누굴까요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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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옵니다 누구시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클라씨의 스무살 윤채원이라고 합니다 표정 3종 세트 가겠습니다 카메라 보고 귀여운 표정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게임 졌을 때 표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맞아요 게임 졌을 때 그렇게 표정 안 하는데 키보드 주먹으로 내려치면서 쌍욕 박는데 안 해요 돼요? 주먹으로 키보드 내려치면서 안 해요 안 해요 뒤에 채팅으로 쳐요 빨리 아 뭐하냐 머리 엄마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네 나가보세요 우리 걸그룹으로서 개인기가 꼭 있어야 되는 거 알죠 네 제가 알기로는 까마귀 소리 낼 줄 안다고 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 2 출발 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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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인데 아 이거 어떡하지 까마귀 제가 까마귀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데 흡족하지가 않아요 지금 혹시 개인기 못다 보여준 개인기 있어요? 네 청바지를 입어서 청바지를 입어서 청바지를 입어서 왜 안 해요 오 태권도 배웠습니까? 네 태권도 배우셨어요 저 2단 검은띠입니다 검은띠입니까? 사람 패본 적 있습니까? 친환이 패본 적 있습니다 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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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난 꼭 합격해야 돼 난 꼭 합격해야 돼 안녕하십니까 누구시죠? 저는 클래시 김리원이라고 합니다 멤버 중 비주얼 탑이 누구일까요? 어 저는 형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와 으아 제 실물이 그렇게 예뻐요 그래 낳으셨어 리옥이 센스가 있어 리옥이가 센스가 있어 아역배우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즉흥 연기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즉흥 연기 어떤 상황을 혹시 원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편의점 갔는데 네 피켓몬빵 다 품절됐어요 네 그거 보고 슬픈이 오열하는 장면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문 열고 네 자 문 열고 들어오세요 네 자 레디 네 액션 액션 어머! 자동문이예요 엔지 자동문입니다 아 귀여워 네 자동문 편의점입니다 버튼 눌러야 돼요 자 레디 액션 우잉 아 저 입으로 소리 내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 깔아줄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자 열리는 시간까지 다 계산하세요 네 레디 액션 네 좋아요 느낌 좋아 네 오 사장님 혹시 펜몬빵 있나요? 저 뒤에 있습니다 네? 저 뒤에 있어요 어? 초코랄밖에 없는데요? 아 그럼 다 팔렸나 보네요 아까 누가 싹쓸이 한 것 같은데 에? 어? 아아 이럴 수 없어 아아 이럴 수 없어 하하하하 세체수 칠 아아 이럴 수 없어 엔지 네 생수를 왜 눈에 집어넣었죠? 나가서 놓으세요 이제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코쿠르핑봉 네 코쿠르핑봉 어쩔티비 저쩔티비 전래절래 전래동화 오우 진짜 좋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춤하고 노래를 너무 잘하는 조보아 씨 있잖아요 조보아 씨 있잖아요 배우 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시의 원지민입니다 이제 지미 저래 어? 어 재밌겠다 원지민은 누구인가 한마디로 하나 둘 셋 예쁜 사람입니다 다 자기들이 예쁘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름다웠어 나도 본인은 비주얼이 지금 팀 내에 몇이라고 생각하시죠? 1위라고 생각합니다 1위입니다 네 어 1위가 굉장히 많네요 음 자 내 얼굴 중에 가장 예쁜 곳 내 얼굴 중에 가장 예쁜 곳 저는 다 예쁜 것 같습니다 웃어 이거 너무 웃어 나 아기들 하는 거 진짜 궁금해 나도 기상캐스터 다음번째 로이드 가시 파이어 나아 파이어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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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두 번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앉으십시오 네 본인의 음색을 뽐낼 수 있는 노래 한 소절 가능합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자 큐 네 잘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아직 한 거 아니에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아직 알지 못하고 아주 달콤이 맴돌아 아직 알지 못하고 아주 달콤이 맴돌아 나 꿈인지 모르고 스타 헤매이고 있어 끝까지 하겠습니다 본 면접관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색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다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나른한 목소리 약간 허쾌하면서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자 혹시 내 별명 뭡니까 별명? 언니들이 아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언니들한테도 왜 영감탱이야? 라고 불러보고 싶지 않습니까? 왜 영감탱이야? 영감탱이야 영감탱이 언니들이랑 친하기 때문에 가끔 제가 꼰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모습 되게 좋아요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아 멤버 언니들 오늘 재밌게 노는 건 좋지만 이미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 저거 나 혹시 우리한테 하는 게 맞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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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리에 앉으세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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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김선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선유 씨 저는 면접관 학생주임이에요 하하하 혹시 노래 가능합니까? 노래요? 혹시요즘에 나온 노래 중에 불러주셨으면 하는거 있을까요? 장비아 노래는 그 acrediti 선관 하하하 하하하 올라간 요리 제일 요즘 노래예요. 네네네, 압니다. 네. 시작! 너는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나 괜찮아.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자, 나의 단점 3가지 얘기해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요? 여기 다 적혀있는데. 어, 아, 부셨군요. 네, 잘 까먹는다. 시야가 좁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읽어드릴까요? 본인 입으로 말씀하실래요? 기억이 안 납니다. 본인이 적은 거죠, 이거? 잘 까먹는다. 시야가 좁다. 머리가 나쁘다. 이게 무슨 소리, 이거 자소서에 지금 이렇게 적혀있어요. 맞습니까? 자소서일 줄 몰랐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렇게 적은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머리가 나쁜 것도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 이번 중간고사 때 네. 안 돼! 소비야! 안 돼! 삐 처리해주세요. 저 이번 중간고사에 삐! 네! 아, 저 이번 중간고사 때 네. 수학을 5개 맞았습니다. 내가 일자로 찍으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찍었나 봐. 아니야, 제가 과학 다 3으로 찍었어. 아, 진짜요? 운이 안 좋았나 봐. 스쿨 스펠링 써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X, C, H, O, O, L. 와, 됐어, 됐어, 됐어! 잘했어, 토니와. 진짜 안스러워. 너무 다 영스러워. 혹시 코끼리 엘리펀트 스펠링 가능합니까? 네! 어, 한번 써볼게요. E-L-E-P-H-A-N-T 죄송한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맞나요? 아 뭐예요? 저보다 좀 그러시네요 면접과... 지금 제가 괜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참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면접 잘 보셨고 나가서 놀고 계세요 네 합격 부탁합니다 아닙니다 불합격이에요 감사합니다 어? 그대는? 그대는? 학교! 학교! 저 면접 좀 잘 본 것 같아요 성공적이었어 근데 이게 무슨 면접이야? 학교 입학 면접 우리가 또 학교에 가? 대학교 가면? 근데 그분은 면접에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학교 주임님? 너무 궁금해 누구실지 너 누군지 아실 것 같아? 약간 디스코 팡팡 타는 이슬 디스코... 디스코 뭐라고? 디스코 팡팡 타는 이슬 디스코? 뭐라고? 갑니다 준비 렛츠 기릿 자 언제 오시지? 언제 오실까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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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탈락인가봐 불합격인가봐 불합격인가봐 나랑 학교 입학하지 못했어 괜찮아요 재수하면 돼요 뛰어놀 수 있는 게임? 저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1일 선생님을 맡게 된 황 선생 황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 반가운 설렘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걸그룹들 인사 있잖아요 우리 클라씨의 인사 한번 볼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We customize our own 안녕하세요 클라씨입니다 클라씨입니다 네 바로 이거죠 이거를 해야지 무언가 시작하는 것 같고 텐션도 여러분들이 살며시 오를 겁니다 자 일단 데뷔곡을 또 우리가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데뷔곡 제목 뭐죠? 셧다운입니다 그렇죠 셧다운입니다 그렇죠 우리 클라씨의 신곡 셧다운 한번 슥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좋습니다 지금 대형 이걸로 가도 되나요? 네 네 네 어 붙였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기 카메라가 센터지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깨끗하죠 대형 기울어져 있어요 스쿱 맞습니다 아주 너무 좋습니다 아주 잘 맞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네 됐어요 스테가 네 세 네 네 네 네 네 크롬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모든 시선들은 come down 새로운 조각들로 이 도시를 조립해 네 참견을 꺼둘게 We're about to make big pass 이 구역의 brutal mess We're gonna shut it down It's gonna b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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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이 모션들로 이 어둠을 채워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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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껏 펼쳐봐 Stand up, head up, hands up 흐르는 네 느낌은 cool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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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쳐 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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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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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거려 wild light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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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답게 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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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날 거야 차원 대게 Glass is over Shut down, shut down I'ma I'ma show Shut down, shut down 새로워진 나야 Shut down, shut down I'ma I'ma show Hey, just come to me Yeah, 좋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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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주 기가 막히고 막 노래 좋은데요 어우 우리 형서야 어우 우리 형서야 오 마이크 톤 굉장하네요 나 진짜 이거 엄지 치켜서 할 거야 스무스하게 마이크를 뒤에 꽂는 거 봤어요? 대단하네 이게 프로입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와 영지 와 영지 완벽하다 고맙습니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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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